충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충북 지역의 유명한 두 국립대 충북대와 한국교통대의 통합이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대학은 학교 간 통합 추진을 전제로 지난해 교육부가 선정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학교들인데요. 사실 대학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학교 이름입니다. 이 학교 이름을 정하는 곳부터 통합의 큰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한국교통대가 진행한 두 대학의 통합대학 교명 공모전에서 한국국립대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이름대로 통합교명이 확정되는 건 아니고요. 충북대와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통합 학교명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같은 날에 충북대학교 총학생회는 충북대 대학본부 앞에서 통합 반대 시위를 열었습니다. 총학은 학생 보호 조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추진 과정이 졸속으로 심의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통합대학 교명을 충북대학교로 하고 졸업장과 졸업증명서를 입학할 때 기준의 교명으로 하자 이렇게 요구사항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충북대는 20일 대학평의원회를 거쳐서 오는 28일에는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기관을 합치는 게 쉽지는 않죠. 다른 대학들은 어떻습니까? 네, 또 글로컬 대학 사업이 응모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 또 대학의 통합을 전제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의 진통이 충북대에만 있었던 얘기는 또 아니거든요. 강원도에는 1도 2일 국립대를 내세운 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통합이 이슈입니다. 이 두 학교는 교육부에 최종 실행 계획서를 이미 제출한 상황인데 강릉원주대 총동창회가 의견 수렴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춘천교대도 강원대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부산대와 부산교대는 통합교명 부산대로 2027년에 출범하기로 이미 한 상황이고요. 올해만 해도 충남대와 한밭대, 원광대와 원광복원대, 창원대, 거창대, 남해대 등 7개 대학이 통합을 제시하면서 글로컬 대학 사업에 예비 지정된 상태입니다. 이들 학교에서는 순조로운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저출생, 환경인구 감소 위기를 돌파하는 노력이 대학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 원만한 소통을 통해서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박광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